와우, 메롤리스트. 어, 잠깐만. 와우. 근데 나 여기랑 너무 안 어울린다고 하네. 이야, 세 분. 각 분야의 제왕을 모셨습니다. 각 분야의 제왕을 모셨습니다. 각 분야의 제왕. 제시, 솔로 여가수계의 섹시큰. 왜 이렇게 반응이 이래요? 왜? 반응이 이렇게 안 좋아? 너 계속 나왔는데 반응이 또 좋아. 제시야.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조금씩 에너지가 떨어져, 이 사람. 맞아, 맞아. 나이가 좀 있으니까. 자, 김관우 선수. 김관우 선수. 스트리트 파이터로 아이쉐아를 정복한 게임. 킹. 깜짝 놀랐어, 진짜. 와, 손 진짜 예뻐요. 게임만 하잖아. 게임만 하잖아. 얼굴도 하얗네. 게임만 해서, 얼굴이 진짜 게임만 해서 하얀 것 같습니다. 빛을, 햇빛을 못 받은 사람. 햇빛을 보고. 그리고 석영이 형. 우정의 제왕. 아, 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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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돌싱품에는 사실 나오기 싫었대. 왜? 왜? 왜 싫어? 아니, 아니. 아니, 그렇게. 아,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애가 아닌데. 아, 진짜. 아니, 저 진짜. 아니, 그게 아니고. 아, 돌싱. 아, 돌싱. 그, 하는 말이 좀 그래서요. 아, 뭐, 어땠어? 왜? 그게. 아니, 내가 보기에는 너도 뭐 한 두 번은 하는 것 같은 느낌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, 그것 때문에, 그것 때문에. 그런 의지를 갖겠다? 저는 아닌데. 아닌데, 아닌데. 원희 형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마치 같이 한번 갔다 온 사람처럼. 뭔지 알겠다. 그렇다고 내가 총각인 게 자랑스럽고 돌싱은 좀 안 좋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거를 좀 확실히 해두고 싶다. 그런데 여러분.